안녕하세요. 저는 버튼업에서 디자인반을 맡고 있는 김지혜입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15년 동안 디자인, 그림,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속한 이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꿈꾸는 무엇인가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과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교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.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곧 만나요.